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먹을 사람 여기여기 모여라 빨리 안오면 아무도 못 먹는다 나 나 나 먹을래 딸기 케이크 오늘 꿈도 꿨어 나도 먹을래 난 딸기 케이크가 주식이라고 다 내놔 내가 먼저 먹을래 나도 먹을래 딸기 케이크 내 최애야 나도 줘 알겠어 얘들아 기다려봐 한 조각씩 줄게 여기여기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달콤한게 살살 녹는다 케이크 이스 해피 이게 뭐야 아 매워 somebody help me 개웃기다 케이크 안에 와사비와 겨자를 미리 준비했지 매콤하지 아주 긍정이 영상 툰에서 정상 음식이 나올거라고 기대한거야 영구 너 음식에 이런 장난하면 못쓰지 흐으흥 에데데데데데데데데 개웃갠다 키키 공짜를 바라면 안 되는 법이야 영구 애들 못살게 굴지 말고 어서 자리로 들어가 또 장난치지 흐으 아빠라 알겠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아 자기 전에 뭐 재미난 거 없나? 우와 저게 뭐야? 형 뭐 봐? 재미있어 보인다 야 들어가라 애들 볼 수 없는 거야 어른들 거야 들어가 아 재미있어 보인대 나도 같이 보자 안 들어가면 엄마한테 이른다 아 알았어 재미있어 보인대 오케이 몸틈으로 보면서 소리 들어야지 우와 수리남 진짜 무섭고 센 사람이었어 내일은 애들한테 수리남으로 장난쳐봐야지 얘들아 뭐하냐 영구 너도 뭐하려고 실실 웃으면서 와 야 너네 수리남이라고 알아? 요즘 넷플릭스에서 엄청 핫한데 어른들 보는 건데 거기에 수리남 주인공이 바로 우리 아빠란 말씀이야 와 진짜? 듣긴 했어 못 보게 하긴 하는데 폰하면서 유튜브에서 봤어 황정민 배우가 너희 아빠라고? 아니 아니 그 배역을 맡은 실제 인물이 바로 우리 아빠란 이야기야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너네만 알고 있어라 호! 그런 범죄자 아니야? 쉿 쉿 조용히 해 너희만 알고 있으라고 자 이봐 팔에 문신 보이지? 얼마 전 아빠가 몰래 왔다가 우리의 암호라고 새겨주고 간 거야 지금은 다시 다른 나라로 갔어 호! 정말이야?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? 야 알긴 아는구나 우리 아빠는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우와 대단하다 영구 아버지가 엄청난 범죄자였다니 그치만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거 아니야? 야 공순이 너 혼나볼래? 우리 아빠를 욕보이게 해 분노의 주먹맛 좀 볼래? 아 알겠어 미안해 영구야 안 그럴게 반 애들은 다들 들어라 우리 아빠가 수리남의 실존 인물이니 까불면 아빠에게 말해서 너희를 혼내라고 하겠어 아!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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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라 영구 너 또 쓸데없이 거짓말하고 아이들한테 장난치고 있었지 정말 혼날래? 아유 선생님이 어떻게 아셨어요? 수리남 실존 인물은 사망했어 너희 아빠 아니야 거짓말쟁이 영구 어디 못된 걸로 거짓말 치고 부모님한테 전화드렸으니 너 오늘 아주 혼나야 할 거야 우와 선생님 부모님은 안 돼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우와